경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경기도 지사선거 후원금 유용사건입니다. 앞에 거는 4.15 총선 관련된 거고 뒤에 거는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된 겁니다. 송용환 기자가 뉴스 1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경기 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지사 후보 회계책임자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송용환 기자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치료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0월 30일 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 대신에 특정업체의 계좌를 통해서 선거사무원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대신에 특정업체의 계좌를 통해 선거사무원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다. 이와 함께 한 업체 대표 B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100,100여 만원 1인당을 법정수당 실비비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해당 선거사무원 5명은 이들 업체로부터 각각 건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법정수당 실비에 의해 건품기타익을 제공하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 진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입지출한 자의 경우 2년 이하 진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훼손한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 사건을 보고 옹호하는 글보다 비판하는 글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 내용을 김소연 변호사가 인용해서 보냈기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 주장도 한번 보시죠. 강용석 후보의 회책인 듯합니다. 이 기사 내용이 강 후보 캠프 관련이라는 전제 하에 변호사가 후보인데 선거법 위반을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용석 후보와 권유아 부탁으로 선거 캠프 수석대변인을 흥쾌히 맡아 선거를 도왔던 저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김종연 부장은 선거 지원 요시를 하거나 도와주러 갈 때마다 권유아, 이성훈에게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선거 관계자 숙속, 호텔 비용 결제 문제, 행사비 지급 문제, 총괄 선대본부장 차량 제공받는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고 이것을 바로잡으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루에 150만 원 상당의 후보자 식대를 사용하거나 선거 사문을 수당 지급 관련 허위 신고 등 여러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강용석 후보에게 후원했던 후원인들의 후원금 반환 소속 요청이 빗발치는 바 아래 링크와 같이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 중에 들어가려고 하니 반환 소송을 원하셨던 후원인들께서는 링크에 나온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로의 유선상 문의는 가능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받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선관위, 도지사 후보, 회계 책임자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이런 내용을 붙인 겁니다. 물론 강 변호사 아주 열렬한 편들은 불편하겠지만 원래 사실이나 진실이 좀 불편하게 마련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김소연 변호사 내용에 이시훈 님이란 분이 강용석을 한때 우원했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사람은 다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세상에는 제가 보니까 세 부류의 인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다수 시민들이죠. 대다수 시민들은 그냥 양식과 상식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소수가 지사적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가 양아치 같은 인물이 있는 거죠.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는 그냥 양식과 술리에 따라 삽니다. 그 사람들이 한 90%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개중에는 뭐죠? 그야말로 양아치처럼 사는 것을 그냥 몸에 베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죠? 돈 안 되지만 항상 자기 신념에 따라 충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다 각자 인생을 사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상호하는 그런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잡음이 나와서 안 되는 돈이죠. 유우리를 경기도지사 후원금이나 그 다음에 4.15 총선 부정선거 규명 관련된 그런 모금액들은 뭐 어떻든 간에 그런 잡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잡음. 일체 잡음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잡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결격사위입니다.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이런 내용을 알아버리구요.